수영아, 안녕하세요. 수영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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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오 마이갓. 선생님이 듣기로는 시험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. 그런 거 없습니다. 밤을 새가면서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. 이 시험 반대세.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쉬워요. 노 치팅. 우리 컨닝이라고 하죠? 그건 약간 콩글리쉬고 노 치팅하면 무슨 뜻? 옆 사람 거 볼 게 없기. 치점스럽게 되지 말자, 인간적으로. 치점스럽게. 이거 두 가지만 지켜주면 돼요. 노 치팅. 그러면 준비가 된 거 같으니까. 빨리 줘 봐. 빨리, 빨리 쓸게. 뒤로 줘, 빨리. 선생님은 뒤에도 눈이 달려 있다는 거. 괴물. 와, 미치겠다. 방금 봤는데 이거 되버리네.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도 기억할 수 없나 봐. 조금 더 기억이. 기억이. 나 지르라 나. 영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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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링하는 거 아니죠, 지금? 내 성은 안 보이네요. 나 더 이상 안 할게요, 진짜. 영수는 솔직하네.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원 미닛스 모어. 머리를 쥐어 뜯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. 오케이, 타임 있어. 타임 있어. 옆 사람이랑 빨리 뭐 해야 돼? 시험자 한번 바꿔보세요, 빨리. 바꿔서.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내놓은 종이 있죠? 이게 선생님이네. 자, 첫 번에서 지금부터 채점 시작합니다. 해보자. 이거, 이거 맞잖아, 이거. 아, 이거 봤어, 오늘. 상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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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이상해요. 왜 이렇게 많이 맞았지? 18개. 와. 그 다음에 윤혜아 학생. 와. 역시. 그럴 줄 알았어요. 얼굴이 많이 안 났으면 그것도 잘했어. 자, 15개. 자, 그 다음에. 아우. 뭐 21개에서 18개 맞았는데 오늘. 어, 다들 그 정도 맞는 거 아니야? 진짜.